다음은 85번을 보십니다. 85번은 뭐냐. 지름이 D 그리고 두께가 T. 지름이 D, 두께가 T인 얇은 살 두께의 원통 안에 압력 P가 작용할 때 P가 작용할 때 원통에 발생하는 길이 방향의 인정응력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 방향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이 방향. 이 얘기는 축 방향.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얘는 시그마 보통 2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4T로 나눠. PD를. PD. 여기 이제 DP로 됐죠. 1, 2, 3, 4가. DP. 4T로 나눕니다. 근데 길이 방향이 아니고 반경 방향의 응력. 시그마 원. 얘가 2배가 커요. 얘는 어떻게 된다. DP인데 2T로 나눠요. 2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3번이죠. 이 4번 같은 경우는 반경 방향. 시그마 원. 얘는 직경, 뭐죠? 축 방향. 직경 방향. 반경 방향이 이거고. 얘는 축 방향. 길이 방향. 이거는 시그마 2. 그래서 시그마 원은 시그마 2의 2배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3번을 묻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86번을 보시겠습니다. 스케일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게 뭐냐. 자, 요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스케일로 인해서 연료 소비가 많아진다. 스케일이 여기서 이제 아주 안 좋은 거죠. 부착물. 연료 소비가 많아져요. 예. 그리고 스케일은 규산 칼슘, 황산 칼슘, 요런 게 주성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 스케일은 보일러에서 열 전달을 저하시킵니다. 그죠? 저하를 시킵니다. 연료를 떨어뜨리죠. 그리고 스케일로 인해서 배기가스 온도가 쓸데없이 높아져요. 낮아지는 게 아니고 배기가스 온도가 높아집니다. 네 번째 게 틀린 설명으로 해서 정답이죠. 자, 다음은 87번입니다. 자, 노통 연관식 보일러에 대한 문제인데요. 파형 노통 최소 두께 결정한 신을 묻고 있습니다. 파형 노통의 최소 두께. 근데 요거 잘 봐야 돼요. 뭘 잘 보냐면 예. 이거. 압력. 피는 해놓고 최고 사용 압력 해놓고 이거 단위를 잘 봐야 돼요. 이거. 메가파스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킬로그램 펄스 퍼 제곱센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메가파스칼로 되어 있는 경우는요. 이것입니다. 시 분의 PD에다가 10을 곱한 거예요. 근데 킬로파스칼로 되어 있으면은 시 분의 PD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요게 정답인 거죠. 그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88번을 보십니다. 가로가 50cm고요. 세로가 70cm인 300도씨로 가열된 평판 여기에 20도씨 공기를 불어주고 있는데요. 열 전달 개수가 25W 제곱미터 도시일 때 열 전달량을 구해봐라. 전열량. 열 전달량. Q는 구해봐라 이거죠. KA 델타 T 이거를 L로 나눈 거죠. 그래서 K가 얼마죠? 열 전달 개수 25라고 했죠. 그 다음에 A 단면적. 면적은 가로 세로 곱하면 된다. 근데 이제 미터로 해야 되니까 50cm니까 0.5m 곱하기 0.7m죠. 50cm. 70cm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를 온도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300 빼기 20이죠. 그 다음에 이건 그릴을 1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겠냐. 계산하면 2450 해서 와트가 나옵니다. 근데 킬로와트로 물어보고 있죠. 그 외에는 하나 둘 셋 2.45 킬로와트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이 2.45 킬로와트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